오늘은 오랜만에 저희가 왁스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한 단계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심어주게 되네 더클래스의 제품이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어요 더클래스의 블레타이거 라는 제품이 이번 연도에 광복절 특집으로 에디션으로 나왔었는데 보다 업그레이드에서 나왔대요 간단하게 저 스펙에서 설명하다 보면은 SIO2가 들어갑니다 유리막 중 원료 20%가 들어가요 꽤나 높게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1등급에 가장 좋은 카나오바가 들어가고 코팅제를 발라놓고 햇빛에 살짝 비치기만 해도 경화가 된다는 QT까지 들어가 있어서 작업성도 쉬워지고 카나오바때문에 광도도 좋아지고 그 다음 함량때문에 기존 블레시 지속력이 한 달 정도였다면은 저거는 이제 두 달까지 가격은 27,900원으로 기존 블레타이거하고 가격은 동일해요 28,000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그런가? 그 블레시랑 가격이 동일한가? 동일해 동일해 가격은 동일한 성능이 일단 많이 올라갔고 이 영상 보면은 더클래스의 비밀을 할 수 있어요 한 손에 뭐를 발로 부서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게 파우더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 차에 원료를 수입해서 물로 된 형태예요 원료를 가지고 와서 그 물에 맞게끔 레시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 SIO2가 비슷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더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원료의 직전인 파우더를 갖고 와서 자기만의 레시피를 지금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광복절택집부터 계속해서 뭔가 국내에는 없는 자꾸 그런 코팅들이 나오기 시작돼요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출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에선 지금 전기수력 갖고 있는 업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자신 있게 이렇게 나도 돼! 하는 사람이 없었어 SIO2 더하기 카나우바가 더해졌고 또 지속력도 두 달 60일로 변하더라고 60일 지속력이 4달 SIO2하고 카나우바가 들어가 있고 착색지도 들어가 있고 슬립감 좋고 슬립감 좋고 개인적으로 최근에 제가 굉장히 많이 바르고 애용했던 보닉스의 블렌드를 같이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봐서 브라질이 좋은지 국내가 좋은지 내구성 테스트, 슬립감 테스트 전부 다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외 제품이냐 국산 제품이냐? 300mm가 아니라 이제 500mm가 나옵니다 확실히 원래 지금 이제 덮여있어 돈을 많이 벌었나봐 그리고 호랑이가 더 멋있어졌어 어 내가 오늘 뜯었어 드디어 거봐 거봐 해보면 된다니까 노릉동 많이 했어 새벽에 아 새벽에도 연습했었어? 그래서 우리 지금 물건이 다 뜯어져 있어? 명확해? 야! 오늘 많이 미스트화했네 이렇게 음 좋아요 한번 더 사용해보자 더클레스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트리거 때문에 그리고 SU2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본넷 한 판에 딱 한 번만 뿌려주면 된다고요 습식 작업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띄워놓기는 할 건데 사실 습식 작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방법을 아주 좋아하지는 않아서 오늘 건식 대 건식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다이다이 너는 나 새끼야 방송하는 다이다이가 뭐니? 참 저렴하다 너도 참 너를 왜 그렇게 가르쳤어? 다시 전했을 때 한 번만 뿌려볼게요 근데 많이 튀긴 한다 뿌리는 것도 다르죠 당연히 제가 뿌리니까 오오오 주작 오오오 잔사가 아예 안 나오네 야 이거 향도 뭔가 약간 레몬 아 이거 아냐아냐아 뭐지? 아 내가 이거 진짜 무슨 향이라고 했지? 아 무슨 향이라고 했지? 아 모르겠지 이거 맡아봐요 냄새 모르겠어요 아 어디서 났지? 아 모르겠어요 화장실 쪽 계열이에요 하여튼 하나 확실한 거는 블랙 계열들이 전부 다 휘발성 냄새들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 냄새는 안 납니다 확실히 아니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클래스 하면 사실 하이브리드 코트 때부터 막 발전해오긴 하다가 작업성이 어려웠다가 점점점점 괜찮아지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뭐가 좋아졌다는 거지 막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티 많이 하네 달라요 달라요 와 여기가 확실히 진짜 좀 확실한 루시아네 차이 많이 나죠 탁한 느낌과 여기가 좀 글루시한 느낌 보닉스로 가봅니다 보닉스 그 타워를 안 썼으니까 이건 안 썼었지 한 이쯤? 얼추 비슷한 것 같아 역시 기계 선생님 안 보고 뿌린 건데 뭐야 이게 기계야? 비싸요 이거 4억이야 눈 하나야 광은 확실히 보닉스가 무겁네 그리고 얘는 카나우바 T1 등급이 똑같이 들어가 있네 SIO 탐량이 좀 적어요 제가 알기로는 5%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 정도 들어갔지 2, 3% 정도 얘기를 했었어 4개월 여기는 이제 2개월 해외 브랜드들은 고치약사나 말라도 6개월 1년 간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뭔가 이거 과정광고 했다라기 보다는 해외 브랜드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만 내놓다 보니까 발로 놓고 나서의 느낌은? 보닉스가 짙은 드는 한숨이다 진짜 진하다 진해졌어 근데 좀 카나우바 느낌은 어떤 게 더 좋아요 하면 이쪽이 좀 더 낫긴 합니다 그니까 그 글로시한 느낌은 이쪽이고 무거운 느낌은 이쪽이고 카메라 이거 떼어보자 보이세요? 좀 카메라로? 뜯어주세요 아 근데 진짜 차이가 있다 진짜 이 글로시를 처음 하고 네 이쯤에서 한번 나옵시다 경사가 좀 있는 부분에서 하나 둘 셋 둘 다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미세한 차이긴 한데 근데 이쪽이 조금 더 빠른 느낌이잖아 아 그렇긴 하네 받자마자 당장은 보닉스 쪽이네 트렁크 쪽 가볼까요? 뭐 바르시래? 더플렉스 한번 해볼래 보닉스를 아까 양을 한 셋 넷 요정도? 그럼 한 번 정도 나오겠지? 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썼지만 작업할 때 타올해주는 효성도 있지만 습도에 굉장히 인감하더라구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써보다 보면 잔세가 좀 많이 남아요 근데 몇 번 잘 닦아주면 사라지고 사라지고 확실히 깜해 보닉스의 느낌이 이게 자 더클리스 가보죠 확실히 차이가 난다 여기 기준으로 절반 나눴어요 여기는 딱 보면 그냥 반짝반짝해지잖아요 글로시해지는 느낌이 확 근데 피맛감이 훨씬 좋다 진짜 이게 오 진짜 바로 올라온다 작업성이 너무 좋은데요? 아 딱 그 느낌이다 제니스 바르실을 예로 발레하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아 그 느낌이네 진짜 제니스 위에 옛날에 블랙 바른 느낌 나네 으음 원래 흰색 차량들이 피맛감 보이게 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바르면 느낌 날 겁니다 분명히 날 겁니다 이거는 회색 차량에도 되게 어울릴 것 같다 나 이건 기름지게 날 것 같아 이거 좀 많이 뿌려야 될 거라냐 또 더클래스도 좀 많이 뿌려볼까? 많이 근데 더클래스 자체에서 권장 방법이 권장 방법이 아니야 많이 뿌리는 게 이게 SIO2 함량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좋을 게 SIO2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구성도 좋아지고 비딩도 이쁘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단점으로는 많이 사용했을 때 SIO2 특유의 거뭇거뭇한 얼룩들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얘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겠지 아 왠지 그런 것 같긴 한데 함량 자체 원료 자체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원래 작업은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도 한번 많이 뿌려볼게 한번 두 번 세 번 그래요 보통 이 정도 해보니까 아 그러니까 왁스 뿌리치는 분들은 왁스 작업 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렇게 작업하시잖아 많이 뿌려가지고 아니 이거 작업성... 아 근데 좋은데? 아 냄새가 이제 확실히 많이 뿌리니까 퍼지네요 이제 짜장에 아 뭔 냄새라 해야 되지 이거 진짜? 장미! 장미껍 냄새에요 장미껍 아 잘 먹었어? 어 어 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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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와 연습을 진짜 반짝거린다 진짜 반짝거린다 근데 제작 개인적으로 얘는 모터쇼같은데 써도 되겠다 어렵네 이거 VS 하기 괜찮네 근데 둘 다 좋아하는 브랜드라 더 그러네 여기 한판? 여기 한판 뿌려놓고 너무 사방팔방 튼다 좀 뿌릴 때 조심히 뿌려야 돼 잘나가는 건 알겠는데 그렇기도 하네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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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맛감이 오! 오! 그치? 오! 오! 바로! 피맛감 좋은 것들은 바르면서 느껴져요 뭐 이렇게 막 나오지 나오지 이러면서 이렇게만 잡아줘도 훨씬 글로시한 느낌이 나요 오! 오! 그죠? 오! 물을 한번 바로 뿌려볼게요 물을 또 뿌려봐야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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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긴 해 보닉스가 보닉스 특유의 그 뭔가 초발 스피딩에 되게 잘 맞춰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소원인데 동작 스피딩 닥스피드 잠깐 봐 덕큼럭 이거 블랙 느낌이 아니네 어? 유리막 느낌이다 진짜 아 이게 발수각이 110도 나온다 그랬어요 더클래스 말로는요 원래 블랙비딩은 약간 이런 비딩 나와요 물방울이 크고 쉬킹 위주의 물방울이 많았단 말이에요 크기 때문에 잘 뭉쳐서 잘 떨어지는 옆면에서 보면 확실히 알겠죠? 비딩 각볼라 이거 비딩각은 이거 더 이쁜데? 여기가 예뻐 진짜 와 이거 여기서는 솔직히 어떤 게 더 좋다는 말 못하겠다 둘 중에 하나는 둘 다 좋네요 근데 오늘 이거 VS 잘한 거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 한 명이 죽길 바라면서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담이고 승자와 패자가 확실히 나눠지는 걸 보고 싶어요 그 다음은 내구성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내구성 테스트 미트질로 하려고요 전에 다른 디테일 유튜버 분 채널에서도 봤거든요 보닉스가 미트질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근데 더클래스도 그 광고를 했어 광고가 아니라 상세페이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100번의 미트질로도 끝도 없고 다음 테스트때까지 끝도 없었고 지속력이 일단 6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트질로만 했을 때 얼마나 서로가 버텨지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자 준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기계 같은 게 없어서 사람이 직접 해야 돼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링크 느낌도 보여드릴게요 둘이 보세요 아래쪽 하나 둘 셋 넵 하면 서로 퍼지는 링크 느낌 방자마자 이렇게 일어나지는데 요즘 코팅제들이 짱짱하더니 아직까지 이거 햇빛 경험하고 아시켰는데 이거 싸워볼까요? 내가 순순한 것 같아 그럼 싸워봅시다 이게 보닉스 쪽이 좀 더 데미지를 입었다 여기가 보닉스 쪽이 비빔각에 좀 아무래도 경화 차이가 있겠죠 대부분 아주 개인적인 느낌이죠 제품들에 여러가지 판매를 하다보면 상업성이 쉬운데 곧바로 경화되고 곧바로 경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방어성까지 좋은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보통 비행기에 발리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기술력에서 만들어지는 엘사이오트 코팅제들이 들어간 제품들은 보통 하루 경화 이상 좀 해주는 게 나는데 아마 바르자마자 거의 곧바로 경화되는 건 덕클레스에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요즘 들어서 추측해 봅니다 그래요 보닉스 쪽이 대비지가 더 심하네 근데 원래 카나우바가 얘도 카나우바잖아 얘도 카나우바잖아 기반에 카나우바가 얘도 SRS 기반에 카나우바야 상당히 높잖아요 네 차이가 있고 아 그래요 그리고 사실 얘는 레이어링용으로 거의 단독사용으로 가능하긴 한데 레이어링용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수도 있어 음 도착수기가 바르기는 뭐 그런 용도 블렌드 도착수기에 블렌드 바르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하나로만 쓴다는 거죠 디테일러분들은 쓰겠지만 잠깐만 저 상태로 더클레스에서 추구하는 아 습식 여기서 요만큼만 뿌리고 1차 버핑을 이렇게 해주고 사라 날 것 같아요 습식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사라 나겠죠 습식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상태로 그대로 가볼까 그죠? 발리지 않았을까? 이쪽으로 한 번 더 뿌려야 되지 않을까 몰라 여기 데미지 입은 데가 사라 나나 안 나나 보려고 음 아 확실히 어 근데 습식장 어 근데 얘 바로 바뀐다 왜 나오네 또 자자자 나와 봐요 그러면은 희석해서 좀 사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물이랑 1대1로 덧불렛 블렛을 사용 섞어서 써도 돼요 근데 일단 이대로 풀어볼게요 오케이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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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단점을 생각해봅시다 단점 습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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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상식을 알려주면 SI5천명이라 방어성이 강하면 습식감이 약할 수밖에 없고 습식감이 좋으면 방어성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나라 국내 제품 어떤 걸로 테스트를 해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우리 거 그거 한다고 응응 진짜 수백 개를 써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슬립감은 말도 안 되는 슬립감잖아요 진짜 우와 이런 느낌 그걸 원하면서 그것까지 줘야 된다 이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란 얘기죠 아 그치 그렇게 맞추기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요만큼 나오는 것들은 사실 보닉스 그렇고 뭐 더클래스로 기술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건 좀 우리도 몇 번 써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더클래스 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나요 너무 쉬워졌어요 저거 경화 시간을 요구하는 아이템은 얘는 당장 해도 되는 거라 어 아 확실히 보셨죠 더클래스가 이긴 거 이렇게 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렇지 올 겨울에 어떤 거 발라려면 이거지 나도 이거 바랄 것 같아 왜냐면 보닉스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발라봐도 한 달 정도 가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단독으로 썼을 때 제 느낌에 아주 제 개인적으로 중계 다 써봤고 저거는 한 달 두 달 가까이 썼나 보였어? 그렇지 정말 많이 사용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거 쓸랍니다 야 야 이런 거 안 해봐요 근데 우리나라 기술력 진짜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브라질이 우리나라가 브라질한테 축구가 조금 밀릴 뿐이지 왁스 이런 거 더클래스가 이겼네 그치 축구는 좀 안 되는데 이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더클래스랑 블랜드랑 재료가 똑같잖아 SIO2하고 카나보가 들어갔잖아 근데 어느 제조사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매력이 다르잖아 당연하지 네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냐 하면 당연히 내게 좋을 거고 그래서 이게 재료가 똑같다 해도 제조사마다 이 매력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은 좋을 거 같습니다 블랙타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몇 번 써보면서 좀 잔점도 좀 발견해보고 다음 피드백을 좀 드릴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지속성을 한번 지켜봐야겠어 다음에는 더 좋은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